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있네 3장 14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습으로 계속 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예쁜 노란색 옷 입으신 분 노란반 김양대 선생님 이수임 선생님 그 다음 우리 파란반 선생님입니다 파란색 이름표 특별히 보시고요 우리 강흥영 선생님 박혜원 선생님 연두반 아주 젊고 정말 탈 그런 분들이죠 우리 신비경 선생님 송영경 선생님 이제 이분표 색깔대로 하는데요 우리 이문혜 사모님 아주 어르신들 늘 연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학 너무 사랑하시는 이문혜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잠깐 우리 펜주 동안 우리 어르신들 찬양하고 일동하고 여러 가지로 해주실 반주하시는 우리 최정아 선생님 그리고 저 김정재입니다 촬영 경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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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요 우리가 본인은 벨딩이 저 똥도 한숨을 누르고 있으세요 똥도 한숨을 누르고 있으세요 똥도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학생 한분 여학생 한분 아유 아유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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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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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 깨끗이 슬픈 밤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보려 서울대 고향 이를 흔적한 흔적 하지만 그 빠 dazu 흔적 감사합니다.